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정말로 많이 내려왔죠. 지금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주가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데 거의 8개월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바닥은 잡은 걸까? 회사에게 물어보면 되죠. 회사가 지금 얼마를 원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신안하고 제피모간 그리고 연계금이 셀트리온 자전을 돌리든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해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죠.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면 관리하는 세력이 있죠. 어디로 관리냐? 주가를 밑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판을 제대로 잘 깔아주고 있는 게 회사다. 아무리 실적이 매출이 잘 나오는 구조였고 매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판 까는 거는 나한테 맡겨. 알겠지? 뭐 이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보시죠. 근데 도가 너무 좀 지나치게 욕심을 좀 부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주 많이 들죠. 회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합병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원하는데? 회사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회사에서 목표한 어떠한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냥 주가 흐름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현재 주가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주가 위치다. 뭔가를 조작을 했다. 이런 부분 또는 어떠한 작업질을 썼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반드시 좀 받기를 바란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만 거의 뭐 정말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나중에 이제 올라갈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뭐 걱정을 안 할 겁니다만 이렇게 끌어내렸다가 어차피 다 지금 왜곡되어 있는 주가인데 괜찮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아무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걱정 이만저만이 아닐 거고 지금 당장 여기서 매도를 하는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손실을 지금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를 들고 있어도 주주죠. 그런 주주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이거 좀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게. 지금 이 셀트리오는 이제 0.3% 정도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내릴 만큼 내렸죠.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회사. 회사가 도대체 원하는 게 10만 원이다 그러면 얘는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죠. 잘 깔아놨습니다. 영업익률이 무려 2018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영업익률이라는 그런 수치를 잘 달성했죠. 실적은 뭐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영업익률은 아주 박살을 내놨죠. 램시마 진단키트가 수익성 하락의 원인이다 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끝이죠. 진단키트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박살날 것 같으면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죠.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갖다 붙여버리고 있죠. 지금 끝입니다. 달랑은 그냥 그거고. 계속 얘기하는 게 매년 최소한 개 이상의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지금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적정 합병 시총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알 수가 없죠.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매도들이 단독을 하는 건지. 그냥 의혹만 있을 뿐입니다. 의혹만.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뻔히 보이는 듯한 마치 셀티린의 흐름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본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지금 뻔히 보이는 듯한 아마추어적인 그런 지금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5% 감소하면서 컨센서스 28% 하락. 이 정도 하회했으면 됐죠. 이 정도면. 헬스케어도 영업이익 증가했지만 컨센서보다는 10% 낮았다. 낮아 낮아. 그렇게 지금 해서 끌어내리는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다라고 했죠. 하반기부터는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합병이라는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승도 믿을 수가 없는 상승이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합병이라는 부분이 끝이 나게 되면은 이런 주가 관리. 누가 봐도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하방으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표시가 좀 안 나게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로 많이 내렸고. 오늘은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부분이 아주 좋죠. 제약바이오 쪽이 이번 윤석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겠다. 1조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아주 돈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외인기관이 시장을 팔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한다. 이런 지금 소식까지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이 세비는 지금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아래위로 계속 왔다 갔다 흔들면서 흔들면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도 저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워낙에 지금 말도 안 되게 주가를 끌어내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런 관심을 얻고 시장에 관심을 얻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려고 하면 지금 합병이라는 부분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봐서는 어림받습니다. 계속 신안이 이렇게 좀 사주다가 민심이 좀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JP모관은 살짝 빠져주고 신안이 미세조정 좀 해주고 이런 작업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이제 얘들이 좀 파는 모습이 나오겠죠. 신안하고 JP모관이 다시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가는 거와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죠. 마음이 많이 힘들 겁니다. 마음이 힘들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음이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얘가 1분기 영업이익률 정말 2018년도 이후에 최악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냈죠. 이게 또 회사의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주가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 딱 잘 셋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매출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매출이 오히려 는 게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진단키트가 왜 팔았냐. 그런 자책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매출이 일어나고 기업이 이익을 남겼으면 돈이 많이 남겠죠. 그런데 돈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참으로 이상하죠. 지금은 합병이라는 부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가 나오고 JP신한 애들이 거의 계속해서 무슨 계약을 해놓은 그런 느낌처럼 마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JP신한이 계속 주인이 되어서 관리를 해줄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행 주가 관리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기업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가 조작의 의혹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참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셀트리온. 이런 상황이 좀 흘러갈 것.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제 잘 나왔죠. 잘 나온 상황인데 컨센 대비 못 미쳤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주가가 이만큼 끌어내린 상황인데 컨센 대비 못 미쳐서 주가를 더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성립이 된다면 이게 만약에 2만 5천원 갔는데 또 컨센 높이에 높게 잡아놓고 계속 하락을 해서 2만 5천원 왔다. 거기에서 컨센 보다 못했다. 그럼 다시 2만원까지 끌어내리겠다. 또 컨센 보다 못했다. 만원, 5천원. 이렇게 하다 보면 소멸이 될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 되는데 컨센이 그렇게 높았다 그러면 주가가 위에 가 있어야죠. 위에 여기.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갖다 놓고 컨센 보다 못했다. 이걸로 내렸다. 이건 너무나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를 조금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판단이 됩니다.